2병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 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야 조선일보 단독이 나왔는데요. 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간첩이네요. 전교조 간부도 간첩이거든요. 우리가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민노총 전교조 간첩들 거라고 우리가 얼마든 얘기했습니까? 8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자 이거 보십시오. 사진 보시죠. 이 사진이 저는 조선일보가 이 사진 참 잘 골랐네요. 잘 찍었네. 국가정보원 마크가 귀에 그냥 이러고서 그냥 노려보면서 앞에 압수수색하는 데를 딱 맞고 있네요. 그 앞에는 경찰이 3명이 지키고 있는데 저 아내가 이제 압수수색하는 장소죠. 진보당 간부 자택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저기서 뭐 혹시나 하거나 뭐가 무슨 외부에 침투가 있거나 압수수색 안에 있거나 압수수색 안에 간첩 압수수색이니까요. 시향 노려보고 이게 국가정보원이지. 이게 국정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한국의 공공실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문재인 정부 때 다 좌천시키거나 아주 잘라버리거나 그랬잖아요. 대공업무 보는 사람들. 귀신같이 간첩 잡는 그냥 붕붕 날르는 사람. 한국의 공공실들. 그냥 막 일당 100으로 막 때려잡고 간첩 잡는 사람. 방탄옷 딱 입고. 옷 체격 보세요. 팔뚝이 근육의 각이 빡 지잖아요. 한 방이면 다 두세 명 다 쓰러트리는. 공공실을 갖다가 말이에요. 다 없애놓고 말이에요. 문재인. 이제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야. 등판 남받아 든든합니다. 진보당의 그냥 조직원도 아니고 공동대표가 간첩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민노총의 그냥 민노총 100만 명 조직원 중에 한 명이 간첩이 아니라 조직국장이 간첩이야. 100만 명을 거느리는 조직을 다 관할하는 총책임자가 간첩이야. 그럼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간첩 조직이지. 진보당 공동대표가 그 조직이 뭐야? 간첩 조직이지. 아 나 진짜 답답하네. 왜 5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갔대니까요. 우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와서 간발에 차리고 부정선거를 뚫고 구해준 거예요 우리나라를. 참나. 당의 공동대표가 간첩이고 전교조 간부가 간첩이야. 그래서 자택, 차량, 그 다음에 전교조, 강원지부 등 8곳을 압수수색 들어갔는데요. 이게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했어요. 그럼 법원이, 서울중앙지법 법원이 16일 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럼 좌파 새끼들은 또 유혹해도 돼요. 검찰공화국 뭐 탄압이 이래요. 법원이 발부한 거야. 검찰이 물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지. 청구해주고 발부는 누가 했어? 법원이 한 거야. 김명수의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 관하라의 법원이. 할 수 없거든. 이거 간첩 죄가 너무 많은데 이거 영장 발부 안 했다가는 자기가 간첩으로 몰릴 판이니까 뜨거라. 가세요. 속으로는 못마땅하지만 진보당을 왜 압수수색해? 압수수색해? 전교조를 왜 압수수색해? 우리 편인데. 속으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1층 거 가져온 게 완전 간첩들이에요. 이거 발부 안 했다가는 이거 간첩 되는 거지. 아 이거 발부해드릴 테니까 압수수색하세요. 이렇게 된 거지. 이야... 진보당 간첩은요. 20... 2021년 6월에 녹수른 해방구라는 제목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제작했는데요. 이야... 녹수른 해방구. 보세요. 여기서부터 나오죠. 북한 찬양하는데 작년 자통조직원으로 활동했었고요. 자통도 이번에 간첩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우체국 노조 이런 데 다 간첩이 포섭하려고 목록 전달하고 우체국 노조에도 간첩이 있다는 얘기네. 그리고 뭐 대학생이나 진보당 인사들에게 이런 그 이적 표현물, 목록을 전달하고 제공한 혐의, 포섭한 혐의 이거 다 받고 포섭 목록 이런 거 다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또 이 명단 이런 걸 북한에 갖다 바쳤겠습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조사가 되겠죠. 아주 대놓고 김일성 찬양했어요. 전교조 간첩은요. 전교조 간부. 2020년 4월에 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하여 이런 제목으로 아주 주체사상 창시한 김일성을 대놓고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2월에는 김정일 동지 탄생 80도를 축하드리며 이런 제목으로 아유 김정일까지 찬양하고요. 아 이게 다 나왔어요. 아 진짜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전교조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 6월에는 자통조직원 김 씨에게 전교조 간첩 강원지부 간부가 이야... 노조 현황하고 회원들 이것들을 다 전달했네. 파악해서 다 전달하고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갔을까 그래. 지금 그 전에 파악해서 자통 5명 구속 기소했잖아요. 간첩 혐의로. 그 다음에 이 사람들과 또 연결이 됐네 연계가. 뭐 안 들어간 데가 없네. 민노총 노조에 조선 하청지회 부회장 연결되고요. 민노총 금속노조 경남 지부장도 압수수색 들어가고요. 민노총 전교조 진보당 그 다음에 민주당. 민주당에 간첩 없다고요? 속아 웃겠다. 김정은이가 바보 멍충이 새끼지. 아니 민노총에 간첩 씹고 전교조에 간첩 씹는데 민주당에 간첩 안 씹는다고? 김정은이는 바보 멍충이라고 그래. 그 밑에 문화교류국 몇십 년 동안 간첩 보내는 놈들. 그놈들 다 바보 멍충이라고? 북한을 알기를 개똥으로 하는구나. ICBM 쏘아 올리는 나라야. 해킹해서 돈 뜯어. 잠수함에서 SLBM 쏘아 올리는 나라야. 우습게 봐. 민주당에 간첩 안 씹는다고 걔네들이. 미국하고 맞짱 뜨려고 그러는 놈들이. 민주당에 간첩 안 씹는다고? 이게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 전교조 압수수색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지하조직 혐의라는 건데. 간첩을 넘어서 북한의 지하조직이라는 겁니다. 전교조가요. 걔네들한테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뭐라고. 김일성은 독립투사여 훌륭한 사람이고. 이승만은 역적이고. 박정희도 역적이고. 칼이 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이것도 이제 간첩 연결된 것 같은데. 송금에서 관련된 거 정보를 채느라고.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야 지금 국정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하의 국정원이 지금 간첩 잘 잡고 있는데. 왜 검찰이 또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냐. 야 뭐 검찰 공화국 맞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국정원 이건 협조한 거죠. 자기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알죠. 아태업하고 해서 지금 북한에 돈 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이게 간첩 혐의예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자 이렇게 한번 발표하고 이렇게. 국가정보원이니까. 그게 아니라. 뭐 검찰하고 합동해서. 자 우리 정보 다 놨어. 그건 압수수색 형태로. 우리 정보 가져가는 거야 검찰이. 그래서 기소 칠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송금 과정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송금 과정. 그러니까 쌍방울에 김성태의 쌍방울에. 아태업과 어떻게 해서. 북한에. 중국으로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북한에 돈이 얼마가 갔는지. 이걸 국가정보원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거예요. 이거를 또 검찰에 바로 남겨주면. 뭐. 민주당에서 또 난리 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검찰공화국에서 검찰의 힘으로. 국가기록물을 뭐. 뺏어갔다. 무슨 뭐 어쩌고 저쌌다. 불법적으로 탈취했다. 무슨. 개구라를 칠게 뻔하니까. 청상적인 루트로.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영장 발부에서. 이것도 영장 발부가 된 거. 법원에서요. 김명수의 그 법원에서 발부된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 협조하는 형태로 해서. 뭐냐면. 송금 과정에 대한 인지. 송금 과정을 알았느냐. 누가. 아태업. 그 아태업. 이런 걸 확보하려고. 국정원의 서류를. 합법적으로 압수수색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기도의. 스마트팜인지. 무슨 뭐. 그걸로. 500만 달러. 이거 있잖아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북한의 어느 루트로 들어갔는지. 그걸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검찰에서 확보 자료를 지금 가려고. 자료를 합법적으로 가져간 거예요. 아 이제 탄력받게 생겼습니다. 아태업 수사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이거에 이제 마지막 파렴 정정을 찍으려고. 국정원 자료까지 싹 입수했습니다. 이건 이제 확인 차원이죠. 그런데 법원에서 발부했어요. 영장 발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고 법원에서 의견을 내면서 영장 발부를 해줬습니다. 대북 송금 관련해서 많은 비밀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결론들 내립시다. 민주당을 응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민주당과 한 통 속 어디예요. 민노총이죠. 전교주. 진보당 때로는 막 같이 단일화했다가 때로는 떨어졌다 이러잖아요. 여기가 간첩들이. 간부들이 다 드글드글한 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가 한 통 속이 어디예요. 민주당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대표가 누구예요.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은 왜 쌍방울을 이용해서 다태업과 함께 대북 송금을 했느냐. 돈을 갖다 주려고 그랬느냐. 그 밑에는 하부 조직이 간첩들이고. 얘기하면 뭐예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간단한 얘기. 그걸 응원하는 이 좌파 국민들은 못도 모르고 응원하는 거예요. 진보 같은 소리하고. 진보가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쟤네들은. 간첩들이에요. 간첩들의 간첩들. 같은 간부들이 간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쪽 간첩들의 포섭된 자들. 그 밑에 뭣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어영부영하는 자들. 이게 한 통 속이. 이게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좌파입니다. 주사파 좌파. 이게 제대로 된 진보예요. 진보 같은 소리야. 그 정점에 누가 있어요. 이재명입니다. 자 이재명 잡기 일보 직전으로 간 것 같습니다. 아 국정원 그 등판 멋있다. 사진 다시 한번 보시죠. 국가정보원 빡. 근육 팔근육 보세요. 걸리면 때려 죽인다 이거예요. 아 이 안에는 방탄 조끼 입었겠지. 이게 나라지. 영국은 007이 있고 미국은 CIA 등등 쭉 있고 소련, 러시아는 KGB가 있고 대한민국은 국정원이 있는 거예요. 왜 국정원을 죽여놨었어 이놈들아. 문재인 정부. 이런 짓 못하게 하려고 죽여놨었지. 간첩도 활개치고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딱 잡고 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잘하고 계세요. 화이팅 싹 이참에 쓸어냅시다. 남 졸개고 갑시다. 괴로. 발. 남 졸개고 갑시다.